아 예 반갑습니다 소울이터 원래 돈을 적당히 쓰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네요 아마 오늘 좀 수영복 좀 팔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닉네임은 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일로와 닉네임 뜨나? 자 닉네임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보이시죠? 닉네임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래 치명 닉네임이었던 친구는 닉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다이 아픈 손가락으로 바뀌었어요 이다이 아픈 손가락으로 바꼈어요 이다이 아픈 손가락으로 바꼈습니다 왜냐면은 요번에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조금 해보려고요 소울이터 준비해라고 주신 돈 다 충전해놨습니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로 준비해놨어요 오늘 템렙 목표는 1580입니다 보석 올 10렙 갑니다 구치를 쪼옹 오늘 좀 한번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울이터 사전등록은 했겠지? 아 나 소울이터 사전등록 안했다 또 아 나 씨부러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는 조텍에서 지원해주신 그래픽카드 RTX 4060 솔로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0 시리즈에서 가격대가 가장 낮으면서 미니멀한 그런 시스템 구축할 때 사용하는 그래픽카드입니다 본체가 작거나 아니면 회사 뭐 이런 데서도 충분히 사용할만한 어떤 그래픽카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은 소울이터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까자! 억텐이라고요? 아닌데? 특수훈련 돌려주고 그리고 캐시는 얼마 충전했냐면은 일단 이만큼만 좀 준비했어요 일단은 요만큼 제가 보기에 신규 캐릭터 키우기에는 좀 달달하게 하지 않았나 제가 이걸 충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십쇼 이게 이번에 나온 펫이거든요 요거랑 요거 요건 요건 좀 귀여운데? 근데 와짜 펫을 안 뽑고 다녀가지고 오 이것도 좀 이쁜데 아 무기 무기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전화 어디서 볼 수 있지? 전화 어디서 볼 수 있지? 자 일단 상위부터 간사 간사 아 오랜만이다 잠깐 잊고 있었다 이 맛을 다섯 개 안돼! 어? 야 나와야 나와야 된다? 킬 좀 봐야돼 야! 아 수업 오바인데? 오우 쉣 또 어? 전압을 왜 뽑냐고요? 그냥 경매장에서 사라고요? 싫어요 반드시 이득을 볼 거니까 지금 나오면 이득이야 야! 아 쉣랭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아 잠깐만 야 수업 상이 이상해 차이 어? 그렇해 아 야 뭐야? 버거 걸렸어? 아니 아 야 뭐야? 버거 걸렸어? 어 어 이건 좀 이쁜데? 나머지는 살까요? 어 나머지는 좀 살까? 어 요걸로 요걸로 가요 요걸로 또 인게임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헐 헐 잠시만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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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 갔다구요? 그럼 수박 내가 양남이냐 내가 한 남이지 자 치명이 올라와야지 어 인파 잠깐 내려가고 황조롱이 앞으로 가고 와 개쩐다 미쳤다 진짜 아 진짜 돌았네 이거 우와 죽은 척하기 춤추기 놀라기 야 근데 캐링이 더 귀여운 거 같은데? 자 일단은 보석부터 갑시다 자 근데 보석 좀 빼 와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활류하고 어 배마 얘네 보석 채워 놓을게요 일단은 오늘 빼서 쓰고 원래 그냥 보석을 사놓으려고 했었는데 합성하는게 재미있잖아 자 이제 강화 재료 좀 빼오고요 일단 제가 약 150만골 정도 어치 강화 재료를 미리 사놨거든요 지금 오늘 총 캐릭에 들어가는 액수는 보석값 포함해서 현금 800만원어치가 들어갈거에요 아마 진짜 영끌 했거든 결혼 직전에 돈이 다 어디서 나냐구요 다 모아놨죠 선생님 이럴때 쓰는거지 미리 만들어서 옮겨놨으면 1등 칠창 했다고요 쏘리터를 어떻게 미리 만들어놨 또이 자 드가자 드가자 자 하나 간다 하나 간다 간다 면화 갔다 자 면화 3개 더 필요하고요 자 두번째 갑니다 두번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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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염이네 멸하네 자 멸하 2개 더 필요하고 하나만 더 합성해보고 황염 뜨면 그냥 멸하 2개 살게요 제발 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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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ㅈㄴ 비싸네 아 씨링 황염 더 생겼네 부탁드림 그리고 이거 해놓고 저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 수영복 팝니다 야 야 지금 골드를 그냥 사는게 나아 수영복 파는게 나아 아 수영아 좋네 수영복 반드시 팔아야 되네 이거 5,000골 차이인데? 아니 나 2,000골 차이? 아 야 이거 그냥 거래 아 뭐 수영복 살 사람이 있어요? 아 경매장은 안돼 내가 시세를 저기 해버리니까 경매장은 됐고 무조건 거래로만 할게요 거래로만 지금 얼마에 팔아야되 수영복 야 님들 나 이거 정가에 팔아야되거든 36,000? 35,500 어때 35,500 정 없다고요? 사지마 그러면 자 제 앞으로 줄 서주세요 35,500 35,500 아무 때나 오는거 아니야 35,500이야 35,500 야 잠깐만 씨링 이거 개 손해인거 같은데? 야 잠깐만 다섯명만 팔아 아 잠깐만 야 다섯명만 해 다섯명만 야 이 씨바 총구씩 손해봤어 잠깐만 아 정말 씨로 야 홍사장 문 열어 하들 어디갔어? 야 사장님이 방금 능지가 잠깐 부족했어요 사장님이 잠깐 능지가 부족했어요 어 자 해산 개당 6,000골 쳐드렸습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돌려준다고 주라고 했는데 시청자분이 골드 좀 가지고 가는게 낫지 저 여자친구 없다고요? 아 맞아요 자 와이프라고 해볼까요? 아 아 못해 와이프라고 하면 만원 와이프가 돌려준댔어요 아 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아르구스부터 좀 갈게요 아르구스 가실 분 있나? 그냥 방 팔게 그냥 좀 밀어주세요 플리즈 아니 쑥아 소울이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 버스 태워달라니까 버스 타러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아르구스 말고 또 잡을거 없지 이 다음부턴 다 군난장이지 그럼 강화하면 되나? 야 이렇게 갈겨도 이렇게 오래걸리는데 이거? 숙제해가지고 어떻게 강화했었지? 에테르넬을? 아 에테르넬이래 그 저 일리약한 장비를? 어 어 일리약 야 일리약한 장비요? 아 어제 메이플 유튜브 봐가지고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야 디벨 안해 아우 찬 디벨 아 좀 지금 급하게 하는 이유가 저도 성능이 궁금하거든요 이거 빨리 지금 던전가지고 캐릭터 랩업 좀 치게 사실 강화는 이거는 1580은 무조건 됩니다 지금 무조건 되는데 빨리 레이드 가지고 캐릭터 랩업 좀 치고 성능 좀 보고 싶어요 지금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 캐릭이 끝났다 아 수음아 오리야 너무 많이 남았는데? 형 왜 유머를 사? 아니 1541인데 고대를 해야지 그걸 왜 이제 말해요 아 여기서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실체 터쳐줬고 이어폰 둘 다 낍니다 초필사기 모드 가고요 오 야 졸라텐데 와 이거 재밌긴 한데 너무 미끄럽다 캐릭이 버스 잘 탔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해 됐어 이게 지금 그래픽카드 RTX 펜 하나짜리 솔로거든요 지금 발열 봐봐 발열 몇 도야 50도죠? 지금 풀업이거든요 지금? 괜찮다니까 이거 40시리즈 40시리즈 중에 제일 싸 그런 초소형 그래픽카드가 100프레임 이상 풀 유저 하죠 지금? 그리고 지금 봐봐 저기 발열 몇이야 발열 54도 60도도 안 넘어 저거 레전드죠? 요걸 안 쓴다? 그럼 그 그래픽 사면 세지냐고요? 지금 그 그래픽카드 아니었으면 나 오늘 소울이터 못했어 지금 저 그래픽카드를 쓰니까 소울이터 하면서도 이 이펙트를 버텨낼 수 있다 아시겠어요? RTS 4060 솔로 조텍에서 만든 잡사보세요 맛있답니다 구워드세요 솔직히 이게 퍼포먼스 자체는 4000번 때 퍼포먼스로든 사실 빈약한게 팩트긴 해 팩트긴 한데 이거 이 그래픽카드의 장점은 본체 좀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시스템 미니멀라이징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야 성능 자체도 괜찮고요 큐브 정확히 30세스입니다 지식전수로 경험치 500만 받아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험치가 56.44거든요 56.44 자 경험치 분량 먹습니다 자 간다이 두 개 먹었어요 세 개 업 57렙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8렙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9렙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말래 아 60맨 끝 끝났다 아 70만원 사과 70만원 50만원 5만원 50만원 5만원 50만원 45만원 60만원